캐스팅할땐 이렇게 중심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가서 자석으로 달라붙는 이런 기능 1987년에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루어, 민호 종류 중에서 비걸이냐 액션이냐 좀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동일한 민호우 한 쌍이 있습니다. 바늘도 세 개고 생김생김도 비슷합니다. 같은 플라스틱 사출로 에요. 요거는 미제고 요거는 일제입니다. 같은 플라스틱 사출인데 이게 달라요. 또 하나 보여드릴께요. 요것도 뭐 그렇습니다마는 플라스틱 사출 루어고요. 요건 우드 루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루어들은 우드고 플라스틱이고 아까 보여드린 건 똑같은 플라스틱 인데 요건 미제고 요건 밀제고 밀제 미제건 어느 나라 제품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 결정적인 차이는 이 오른손에 들었던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안에 들어 있는 낙 웨이트가 고정식이에요. 요 왼손에 들었던 두 가지는 안에 이 웨이트가 중심 이동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중심이 고정되어 있는 것하고 중심이 이동되어 있는 것은 물속에서 액션이 좀 달라요. 그거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이 우드 나무로 만든 루어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루어의 차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역시 얘네들도 플라스틱 루어하고 우드 루어는 수중 액션이 조금 다릅니다. 부력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부력은 안에 웨이트, 나비나고, 고정, 쇠를 그 크기를 조절을 하면 부력은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도 수중에서 부력이 똑같아도 움직이는 게 조금 달라요. 우드는 속이 전부 균일하게 이렇게 부력이 다 있는 거고 플라스틱 루어는 속이 비어서 그 공기로 부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우드는 수중에서 액션이 아주 매끄럽다고 끊임없이 잘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유연한 게 아니라 툭, 툭, 툭 이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발적으로 움직이고 또 안 움직이다 또 돌발적으로 움직이고 이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롤링을 한다. 롤링이 우드는 아주 개민하게 빨라요. 부력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플라스틱 루어는 겉은 부력이 없잖아요. 안에 공기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우드와는 다르게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드는 매끄럽게 움직인다. 액션이 매끄럽고 빠르고 예민하다. 플라스틱은 돌발적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는 가격 차이가 크죠. 우드는 비싸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출 루어는 우드보다는 당연히 제조 단가 싼데 비싸게 파는 것도 있죠. 메이커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우드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앵글러가 우드 루어 비싼 루어는 사용이 소극적이 됩니다. 함부로 막 던질 수도 없고 여걸림이 생길 것 같은 데에는 과감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조과가 떨어져요. 원래는 우드가 훨씬 애견이 좋아서 조과가 좋아야 되는데 사용을 주저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루어 잊어버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비싼데.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우드 루어하고 거의 똑같은 성격인데 이거는 발포 우레탄 홈으로 만든. 이건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다만 뜹니다. 그런 루어도 좀 몇몇 회사에선 나와요. 이거는 과거에 제 소개해드린 친구 브랜드 지엘 공방에서 만든 민호우입니다. 명품 민호우인데 이게 생산량도 많지가 않고 개인 공방에서 만들다 보니까 좀 그렇죠. 우드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합성수지 민호우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우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똑같이 속이 비어있는 루어인데 이렇게 고정중심이냐 중심이동이냐의 차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중심이동시 루어를 처음 만든 건 아마도 일본의 태클하우스일걸요. 태클하우스 루어들을 의미로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클하우스 루어를 제가 꽤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정도네요. 중심이동 기능이라는 게 여기가 투명한 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에서 자석으로 가서 붙습니다. 이런 기능을 노계가 다 가죠. 이렇게 캐스팅할 땐 이렇게 중심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서 자석으로 달라붙는 이런 기능 이게 아마 1987년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이 태클하우스라는 게 비거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 당시 이후부터는 웬만한 회사들이 다 이 기능을 쓰죠. 제가 기억하기로 태클하우스라는 회사도 플라스틱 루어 전문이 아니었고 1980년대 초반에 이런 우드 루어를 많이 생산을 했어요. 제가 계류낚시에 쓰느라고 이런 발사나무 우드 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데 것도 유명했지만 트윙클이라는 이름의 이 태클하우스 루어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송어용, 산천어용 민어입니다. 그러다가 이 플라스틱 루어도 만들고 이런 스타일으로 그러면서 이제 바다용 루어로 K10 시스템이라는 걸 해가지고 비거리가 좋은 물론 우드 루어도 있어요. 그러면서 플라스틱 루어도 다 이렇게 생산을 많이 했죠. 옛날 루어예요. 근데 아직까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태클하우스는? 중심이동식 루어와 고정식 루어의 차이, 극명한 차이는 이게 말한슴 드린대로 액션 차이인데요. 고정중심이 액션이 빨리 되고 좋아요. 중심이동식 액션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고 감을 때 평상시 릴링을 해도 고정, 우드부터 하면 우드 루어는 아무리 느리게 감아도 아마 움직일 겁니다. 고정중심 플라스틱 루어는 그보다는 조금 빨리 감아야 움직일 거예요. 중심이동식 루어는 아주 빨리 움직이거나 적극적으로 액션을 줘야 움직일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있다. 물론 아닌 것 예외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주 잘 만든 회사 것들, 특이한 회사들 있습니다마는 대충은 그래요. 배쓰 낚시, 농원 낚시, 무슨 낚시든 무지개 송원 낚시라고 그러든 강에서 쏘가리를 쳤든 일장일단들이 있어요. 중심이동, 고정중심의 루어는 중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날라갈 때 아무래도 공기저항을 받게 되고 이렇게 돌게 되거나 그래가지고 비거리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심이동은 이 안에 중심이 뒤로 확 가버리잖아요. 캐스팅할 때 딱 이렇게 되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탁, 그것 때문에 슉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포인트가 저긴데, 저기를 넘겨서 캐스팅을 해서 그 앞에서 멋지게 이렇게 액션을 주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드루어나 고정중심루어는 그 포인트를 넘겨서 던질 수가 없다. 비거리가 안 나온다. 중심이동을 사용을 하면 그 포인트에 충분히 도달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건 그 앞을 천천히 통과를 못 시켜요. 빨리 감을 수밖에 없다. 어떤 루어를 사용할 것이냐. 거기서 앵글러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비거리 우선이냐, 액션 우선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드루어는 착수 후에 물에 딱 돼가지고 플로팅이든 싱킹이든 수평자세를 유지하거나 전경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액션을 다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다가 잠깐 릴링을 스톱, 액션을 스톱하면 그대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거나 플로팅은 싱킹은 가라앉거나 그걸 떠오를 때도 가라앉을 때도 우드루어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중심이동시 루어는 착수 후에 아직 웨이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됩니다. 플로팅이면 이렇게 떠있고 싱킹이면 이런 상태로 가라앉아요. 그때 탁 액션을 주기 시작을 하면 이 리브에 의해서 몸이 돌아오면서 웨이트가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서야 이제 전경자세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의 한 1미터 정도의 노 액션 구간이 생깁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심이동식은 선자세에서 전경자세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포인트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액션이 좋은 루어를 사용하면 액션 안정로보다 당연히 잘 잡히겠죠. 그런데 포인트에 캐스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대로 먼 포인트에 중심이동 루어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에 안착을 시켰는데 액션이 별로가 안 나와서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물고기의 경계심만 높이는 꼴이 됐다. 자,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떤 걸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제 경우는 농어 낚시감은 일단 거의 우드루어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저는 갯바위에서 낚시는 잘 안하고 농어 낚시는 배를 타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또 그다음에 깊은 포인트, 절벽 포인트 이런 데서는 지그헤드리그를 사용한다거나 스피바이그를 사용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국내 낚시 포인트, 서해 포인트 구조상 그런 경우는 민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짜 조그만 모탑보드, 공부 보트를 이용하지 않는 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호를 많이 사용하는 낚시를 하게 됐다. 소형 보트를 타고 그럴 경우에는 거의 우드루어를 사용을 해요. 비거리가 별로 필요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비거리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중심이동 루어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원투가 필요하지 않고 진짜 핀포인트로만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낚시를 한다. 그러면 핀란드제의 루어라든가 아니면 제 친구 회사 GL 공방 거라든가 우드루어를 솔직히 사용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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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